팀원 2명이 힘을 합쳐 5글자 노래 제목을 완성하고 남은 팀원이 해당 가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. 한 명이 넥스트 하면 다음이 레벨 하고 다음 사람이 에스파 이렇게 하는 거예요. 5글자 이상. 5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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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제목 준비. 시작. 5글자. 시작. 날개 1은 아니지. 6글자지. 시작. 미스터. 하나, 둘, 땡. 너가 쳤잖아. 나 못 쳤어? 너가 쳤잖아. 나 못 쳤어? 미스터. 추. 미스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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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. 슈퍼지니아. 주성훈이 없게 했잖아. 주성훈이 없게 했잖아. 주성훈이 없게 했잖아. 슈퍼. 미스터. 슈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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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닝닝 팀이 30점을 닫고 선진을 달리겠습니다. 너, 미스터. 우리 맞추전에도 나와서 춤추지 마, 알았어? 자존심도 없어? 자존심도 없어? 내가 나가라고 그랬단 말이야. 열심히 하란 말이야. 안 들려, 이제 들리네. 우리는 우리 둘이 있을 때 분위기가 안 좋은데. 오늘 닝닝이 있으니까 우리가 1등을 가리잖아. 닝닝이 솔직하게 이런 적 없지. 미스터 심플, 미스터 심플. 그래. 가르쳐줬어? 우리? 우리 그래. 그런 적은 없지? 예능이 장난하는 프로그램이지. 내가 닝닝 가르쳐준 적 있나? 없어, 없어. 내가 가르쳐줬어. 내가 가르쳐줬어. 내가 가르쳐줬어. 뭐야? 내가 가르쳐줬어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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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터 심플. 슈퍼 진이야. 야! 야! 사실, 우리를 닝닝이 안 한다고. 그렇지. 우리 닝닝이 안 한다고. 우리! 아니 그냥 정답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리켈라고 했다고. 미스터! 빈! 영국. 영국 코미디언. 그래, 이거 얼마나 괜찮아. 선생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. 그걸 짜. 짜, 짜, 짜. 어? 야, 짜. 처음 얘기했어요. 짜, 짜. 윈터도 윈터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걸 짜가지고 윈터가 말을 못하게 하고 가르쳐주면 안 돼요. 오케이. 이걸 알아야 돼. 이걸 알아야 돼.